김류미, 대종순, 김미경 저번에 4월 1일 마흔결제 진행받고 김은아 언제 탔었죠? 12월 17일 여기 짝이 있죠? 여기 짝이 있습니다. 이승일사님 또 이 분은 조민영이고요. 이 분은 누군지 아시죠? 네. 여기가 병원니까 교육.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네. 우리 너무 새겹 기도해주고 참사하고 성역수 참사하고 장영리로 갈증이 오고 안치도 오니까 내가 병원에 왔나. 교회 왔나. 그래서 정말 되게 열성적으로 부탁드리고 드디어 내일 침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일 대회시장에 침대 받게 되는데 자세한 소개는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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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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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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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원히 믿어 주시옵소서 내 꿈이 되었단 말 이 책정에 있으려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